수고하셨습니다! 사진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리뷰를 속상하도록 하겠습니다. 신진이 4살 기록했습니다. 기분 어떻습니까?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연수들이 많이 도와줘서 잘할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. 좋습니다. 초반에 성수력 좀 많이 내니까 부담이 좀 부담습니까요? 상당한 것까지 여유있게 누구려고 해서 좋은 불가한 세상 같습니다. 좋습니다. 우리 좀 더 오래 볼 수 있었는데요. 우리 유키의 타구를 마저고 더 뜨게 맞는데 괜찮으세요? 괜찮으세요? 어, 이 V입니까? V. 그냥 뒤에 삼두근 쪽인데 이거 큰일 나고 있을 것 같습니다. 아, 좋습니다. 제가 꼭 보스 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이면에서도 안다치기를 중요하니까 그죠? 네. 자, 팬분들에게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오늘 굳이 날씨 속에서도 많이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당연히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좋은 모습 볼 수 있도록 열심히 해야 되니까 또 야구자도 많이 찾아오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이민호 선수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다음 삼박 때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